지역의과대학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의과대학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합격자 2,066명 중 52.4%인 1,082명이 지역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. 대학별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은 부산대가 81.6%로 가장 높았고, 경북대 61.8%, 개명대 55.7%, 영남대 53.8%, 대구 가톨릭대 52.3%, 동국대 경주 40.4% 차례로 높았습니다. 이는 지역 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 때문으로 2023학년도부터 대구와 경북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40%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.